안녕하세요 쉽게 입는 남자 패션 패션 플래니스입니다 남자라면 괜찮은 셔츠 한 벌쯤 진짜 필수템이죠 깔끔한 남출력에는 어떤 옷보다 잘 어울리는데 근데 이게 합리적인 가격에 디자인과 품질 둘 다 챙기 셔츠 찾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냥 보세 셔츠 리뷰 많은 거 구매해서 입고 다녔는데 뭔가 이게 핏도 어정쩡하고 품질도 그닥이라 얼마 못 입고 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새 거 사고 돈 낭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괜찮은 셔츠 브랜드와 다양한 코디에도 매치할 수 있는 기본 셔츠 추천드릴게요 가격대별로 준비해봤으니까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선택하시는데 진짜 문제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 셔츠는 247 시리즈의 컴팩트 스트레치 옥스포드 셔츠 나는 핏도 괜찮고 퀄리티도 진짜 괜찮은 가성비 셔츠 찾고 계신다? 이 셔츠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요즘 옥스포드 셔츠 하면 편하게 입는 게 취하다 보니까 오버핏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막 고르면 너 입했을 때 위에 붕 뜨고 핏이 어벙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딱 적당한 오버핏이라 너 입, 베입 둘 다 자연스럽게 입기가 좋아요 이 제품의 장점 중 하나가 원단에 스트레치가 조금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신축성이 조금 있고 부드럽게 떨어지기 때문에 착용감도 착 감기고 핏도 잘 잡혀요 스트레치 혼방덕에 주름이 덜 잡혀서 관리가 쉬운 건 덤이고요 전제적인 만든 셀을 보시면 딱히 나무랄 데 없이 좋은 퀄리티로 뽑았고 제가 진짜 놀랐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컬러를 보시면 히든 버튼으로 처리해서 깔끔하게 입을 수 있게 했는데 이런 디테일이 보통 10만 원 넘는 고급 셔츠에서나 보이는 디테일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컬러가 이렇게 공중부양해가지고 되게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그걸 싹 잡아주는 거죠 보통 셔츠는 해외 스파 브랜드에서도 많이 구매하시잖아요? 근데 247 시리즈는 국산 브랜드라서 한국 트렌드와 핏을 잘 맞게 뽑았다는 점도 너무 좋았어요 10대부터 20대까지 나이대 크게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기본 셔츠라 코디도 크게 어려우지 않으실 거예요 추천드리는 건 너입이지만 그냥 이렇게 빼입해서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단점을 찾자면 핏이나 컬러가 다양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어요 두 번째 셔츠는 포르드 셔츠의 D300 옥스퍼드 셔츠입니다 10만 원 정도로 명품급 퀄리티 느껴보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강추드리는 셔츠예요 브랜드 이름부터 알 수 있듯이 셔츠의 진심인 셔츠 전문 브랜드예요 만져보시면 탄탄한 소재의 질감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비침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단추나 이런 겉의 디테일도 잡았고 이러다 보니 몇 년 동안 오래 입을 수 있는 내구성도 정말 뛰어나요 핏도 레귤러 핏이라 출귤룩이나 단정한 스타일에는 정말 딱 맞아요 아 그래도 저는 오버핏이 좋은데 아 물론 셔츠 브랜드인 만큼 오버핏도 당연히 있어서 캐주얼하게 입으시는 거 선호하시면 그걸로 가시면 됩니다 셔츠 공장에서 직접 런칭한 브랜드라 디자인과 제작 모두 맞고 있어서 퀄리티와 가격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진짜 타일 가성비가 가능한 거죠 30대까지 입을 수 있는 고급 셔츠지만 무난한 디자인 덕에 20대 초반만 돼도 충분히 부담스럽지 않고 멋잇게 입을 수 있는 셔츠입니다 마지막 셔츠는 포터리의 버튼다운 셔츠입니다 기본 셔츠는 이미 있어서 좀 꾸미고 다닐 셔츠가 필요한데 화려하게 꾸미는 건 부담이잖아요? 그럴 때 꾸안꾸의 정속으로 입기 정말 좋은 셔츠입니다 엥? 그냥 기본 셔츠 같은데? 전혀 아닙니다 포터리 셔츠는 입어봐야 그 맛이 나오는데 소재가 정말 좋아서 탄탄하지만 피부에 닿았을 때 거칠지 않고 정말 부드러운 촉감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직장인 셔츠 하면 약간 과장님? 입을 법한 그런 아재 느낌이 난 셔츠를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셔츠는 한 끗 차이로 이 모던한 느낌을 줘서 옷 잘 입는 훈남 사회인 느낌이 물씬 나게 해줘요 버튼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넉넉한 핏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고 이런 작은 디틸들로 은은하게 멋을 줘요 아까 말한 카라 히든 버튼 기억하시나요? 여기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퀄리티도 너무 좋아서 오래 입을 수 있고 가격이 좀 나가긴 해도 저를 포함해서 한 번 구매하신 분들은 만족하고 계속 사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20대 중반 이상 직장인 분들에게 특히 강추드리는데 정말 깔끔하고 관리는 잘하는데 너무 딱딱하지도 않은 그 중간의 느낌?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후회 안 할 셔츠일 거예요 컬러가 요즘 인기 있는 건 다 있어서 티셔츠가 이미 있으신 분들은 다른 컬러의 셔츠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셔츠는 이렇게 표로 정리해드릴 테니까 캡쳐해서 구매하실 때 꼭 도움되길 바라요 이제 곧 여름이라 티셔츠 고민이셨던 분들은 오른쪽에 카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이번 여름철 정말 괜찮은 기본 티셔츠 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쉽게 입는 패션 패션 플래닛이었습니다